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1만 2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병력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파병하는 부대는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특수작전군의 정해부대로 우리나라의 특수전사령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통해 1차로 1,500여 명의 특수부대원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켰으며 곧 2차 수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북한 병력은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부대에 배치되어 적응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아 시베리아 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내달부터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11군단 소속 선발대가 내달 쿠르스크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병은 북한이 과거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지역의 소규모로 군사고문단이나 조종사를 파견한 적은 있지만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 이유는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외교안보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북러간의 군사관계 강화의 신호이며 러시아가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토 역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군의 파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병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폭풍군단의 훈련을 참관했으며 이 부대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1969년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 확대되어 왔습니다. 폭풍군단은 번개, 우레, 벼락 등으로 불리는 여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병력은 약 4만 명에서 8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베트남전, 제사차 중동전쟁 등에서 소규모로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병이 북한의 대외, 군사 개입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이번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장기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더 격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